그리고 우리 젊은 영국인들, 모든 것의 기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. 여기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연습하는 데서 화술, 행동, 표정, 여기서 기본을 다 닫고 나가야 됩니다. 그럼 모든 매체역들은 다 통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배우들은 모델 스타를 끊을 수 있습니다. 액티브 스타가 되는, 액티브 스타. 액티브 스타는 무대에서 시작됩니다. 앞으로 열련된 개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역제, 또 우리 대학생의 역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유하면서 누구지요? 성벌사님. 네, 그럼 최영수 연기상 수상장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앞으로 화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원해 주신 우리 이상인 시장에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, 그리고 시의사님 비롯한 여의원 여러분, 그리고 특히 열성적으로 후보를 해주신 용인 시민 여러분에게 영국인 안사람으로 정말 깊이 멀지시켜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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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